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연, 미나, 지효, 치위, 정연입니다 여기는 파리게이츠의 현대백화점 판교전 매관인데요 트와이스가 픽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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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게이츠의 FW 아이템 함께 만나보실까요? 다연픽은 이 무통 베스트고요 이렇게 예쁜 자수도 있답니다 저는 메탈패턴의 울효재 집업을 픽했는데요 어때요? 딱 지효 스타일이죠? 저 지휘의 픽은 긴 겨울에 함께해준 롱버스다운입니다 어때요? 미나의 픽은 아주 포그보그나 부스다운 점퍼인데요 정말 따뜻해요 저 정연이의 픽은 항공점퍼 스타일의 리버시블다운 점퍼인데요 잘 어울리죠? 올 가을 겨울 클리드는 파리게이츠와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